자, 안녕하십니까, 대한민국 국립통전사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이른 아침에 잠 깨우는 개인기. 그렇죠. 뭔가 준비하셨을 것 같아, 지금. 발 좀 잘 잡아주세요. 보세요. 이렇게 하다가. 맞다! 보셨어요? 제대로 보겠습니다. 졸려, 졸려.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졸려. 희한한 옷이네. 야, 좋다. 하다하다 옷으로. 아직 여긴 덜 꼈어요. 네, 네, 네. 짠짜짜짜짜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영광. 일어난다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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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